이 노래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알을 니 닦자 필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저쪽 꼭 닦고 말을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출발! 동그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그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그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제일 먼저 이를 닦자 땡땡 틀렸어 닦자 윗니알을 닦자 샤워할 때는 바디샴푸 윗니알니 닦자 세수할.. 세수할 이쪽저쪽 깨끗이 동그네가 떴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노래가 막 한 소절만 하는 줄 알았어 기다리 일찍 이러면 아빠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동그네가 떴습니다 동그네가 떴습니다 두세수할 뚜벅해! 네 시식하게 갑니다 야 발음이 조각해!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도 깨끗이 이쪽 저쪽 코 닦고 땡! 코 닦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발음이 구조각해 이거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뭐지? 오빠 나도 이렇게 할래 이쪽 저쪽 벙파바 해봐요 세수할 때 깨끗이 이쪽 저쪽 땡! 비슷한데? 비슷한데요? 똑같지 않았어 똑같아 이쪽 저쪽 벙파바 힌트! 힌트는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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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는요 목 코 아니고 꼭 아니고 신체의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목 닦고 목 닦고 목 닦고 목 닦고 기다려 이를 닦고 윗니 아랫니 닦자 이를 닦자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달 피고 쓰리 달 피고 아닌가 봐 달 피고 옷을 입는 거 아니었어? 야 달이 저거 줘 어떻게 해? 야 야 너 땡 땡 다래끼인가? 다래끼 밥을 먹자 아니야 밥을 먹자 밥을 먹자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유치원을 가 땡 아 유치원 가 아니야 밥 먹지 말고 그냥 오우 떨어졌어 이거 어떡해 아 유치원 나 안 다녔어 어릴 때 우린단 말이야 이불에 어?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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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Les 이 땅자 꼭꼭 씹어 밥을 먹고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옹 불서야 탄다고 혁신으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따보자 머리를 빼놓고 옷을 입자 아 땡땡땡땡땡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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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왔어 아 다 에어 시작도 안 했는데 아, 가! 야, 너희를 좀 미치고 와! 오케이, 먼저 일어나자! 오케이! 야, 너희도 안 돼! 야, 너희도 안 돼! 야, 너희도 안 돼! 야, 너희도 안 돼!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아, 옷을 입고 아, 내거 봐! 아, 너희도 안 돼! 내가 이겼다! 이쪽, 저쪽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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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비꼬! 템포를 좀 느리게 몇 명이에요? 딱! 떴습니다 뭐 제일 먼저 오, 네네네네네네! 저희는 들었잖아요! 저희는 계속 들었잖아요! 떼 떼! 이쪽, 저쪽 또 못낳고 꼭꼭 씹어 밥을 먹고 하나, 둘, 셋! 깜짝 아, 잘했는데 꼭꼭 씹어 밥을 먹고 세수, 아, 가방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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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라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아 왜 이래! 가방 메고 인사 세수하고 이래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 메고 인사하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직식하게 갑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아 이제 한명이 맞으시니까 두사람이 밥 안놀려고 아 그럴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죠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합시다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못 닦고 머리 제 머리 땡 땡 땡 땡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못 닦고 머리빗고 머리빗고 옷을 입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매우 성공할 느낌인데 유치원에 갑니다 뭐야 유치원에 갑니다 직식하게 갑니다 아 나봤어요? 아 나봤어요? 이 생각 나봤어 아직 키워있는 거죠 아직 키워있는거죠 어 자 시작 떠돈 동구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꼭꼭 씹어 밥을 먹고 등겨났네 하나 둘 셋 아 밥을 먹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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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가 밥 먹은데도 밥을 애써와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애들이 봤는데? 가방 메고 루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성공! 간주? 간주 무슨 노래로 할래요? 미치겠다. 내가 내 소녀시대. 여기 사용 못하면 시작! 둥근 애가 떴습니 오! 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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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안돼! 전국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거 안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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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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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면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좀 있다 해. 다 한 번 더 했었는데 동그네가 떴습니다 동그네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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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가 어디까지야? 끝까지 알게요. 짜증내지는 다한거 ㅋㅋㅋㅋ 院생 reached 유치원 hospice 피 JOHO 나한거 음 six 시원 각 Office ви 태민이 덕봄! 태민이 덕봄! 태민이 덕봄! 태민이 덕봄! 태민이 덕봄! 태민이 덕봄! 저희 자면 되죠? 아, 나 잘 거야. 잠 다 깼어. 나 오더 해야 돼, 오더. 태민이한테. 나 화면 딱 저기 있어요. 우리 팀에서 잠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럼 나는 아니다. 인생 쓰고 있는 사람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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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생 안 썼어. 또 있었어. 야! 인생 쓰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 왜 나야! 아! 나 뒤에서 드렸는데 니 양말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든데. 아, 진짜. 아, 진짜. 이태민 때문에 진짜. 먹자, 진짜. 잠 다 깼어. 이런 태국 팬버전. 나 동효가, 동효가 이렇게 살벌할 줄은 몰랐다. 잠이 안 와. 아, 아, 아. 아, 아! 먹자 맛있게 해. 소재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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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더 올라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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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 어떻게 해요? 취사 한번 앞에 있잖아 앞에 자꾸 여기여기 아니 아아악 설마 어 손이 뽑혀있어 아아악 빨리해 배고프다고 배고파 민아 너 손 씻고 하는거니? 어 태민이 안 씻었을거 같아 왜요 왜 원래 이렇게 하나? 뭐하는건데? 양파썰 양파썰어로 뭐하게? 양파국 만들게? 고추를 뭐하게 왜 신경쓰세요 우리가 먹을거니까 신경쓰지 삼키자 카메라 이리와 몇명이죠 총? 여섯명 여섯명 괜찮아 조용히 밥 먹을까 조용히 밥 야 밥이 너무 많아 거의 제자리 부딪히는데 조용히 형 조심 송구가 왔어 밥이 너무 많아 뭘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국무웨이 시켰어요 그럴까요? 말해줘 아니요 바꾸가 나쁘지 않아 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설탕 넣었니? 아니요 맛있어 이리와 이렇게 잘 먹어 나 앞둘 안했는데? 응 아 아 아 아 아 아